전체가 다일걸? 인공 눈못에 오리들 있는거 봤어요? 봤지 거의 5원만 있다고? 체험공간이에요 체험공간 왼쪽을 봐보세요 대나무 밭에 대나무 사이에 뭐가 있죠? 뭐가 있습니까? 판다 있어요 판다 판다가 살고 있죠? 네 판다하고 50분 어디로 오셔야 돼요? 에브랜드요 백제블로 다녀오셔야 됩니다 백제블로 다녀오셔야 돼요 네 엄청 좋아해요 백제렛 판다를 참 좋아하려고 올라가 보자 그래 염소되네 염소 먹이 주기 체험이다 먹이 주기 체험이야? 우와 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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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동물원 온 것 같아 야 새끼 염소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귀엽다 오오 제대로 못 뛰어 와 여기 다 가족이구나 아 여기 철갑성어 거기인가 보다 뭐야 여기 철갑성어 우와 우와 와우 야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다 철갑성어라고 우와 캐비어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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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비어 있니? 우와 오오 오오 어